연파매 순수엿잎밥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신 게 작년 수업 때. 이런 순수엿잎밥으로 줬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연잎에다가 쌀 반만 해갖고 한 거. 어저껜가 뭐 어디 왕의사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순수엿잎밥 저거 반응이 좋았다고 이렇게 공부돼 있어 아이고 기분 좋지 박수 한번 쳤어. 아니 교수님 덕분이에요. 그러니까 평생엿잎밥 국자로 제공하라고. 오우.